저는 연예인이잖아요. 그런 인기도 많고 팬도 많아야 되는데 아빠랑 같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랑 마음이 많이 알아보시고 아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걸 많이 들어봐.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몰래 우리 아빠 아시죠? 우리 아빠 배우 이정종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다녔어요. 그게 언제 누구한테 소개를 했어요? 얼마 전에 고깃집에 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가기 앞에 달아놓으려고 저랑 마음이한테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사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빠를 딱 보니까 이렇게 우쌍 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몰래 주인 아주머니한테 우리 아빠도 사인 잘해요. 우리 아빠 아시죠? 이렇게 말했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아빠한테도 사인해달라고 했어요. 아하... 아 그게 그런 거였어? 어? 그러니까 나를 사인 안 받았다가 니가 얘기해가지고 그때 사인 받은 거였어? 정말 기특하구나. 정말 기특하구나. 아 근데 민우아 니가 모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아빠가 등치도 키고 인상이 강해서 사람들이 알아도 그냥 모른 척 하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아빠는 했던 역할이 조폭이나 킬러나 이런 걸 많이 해서 그냥 일반인들보다 지하세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날 알아봐주셔. 지하세계에. 그걸 잘 알아봐요. 어쨌든 안 받는다는 거 이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자 망근. 망근은 또 아빠를 위해서 했던 기특한 일이 있어요? 저번에 인터넷을 봤는데 믿음형 사진 밑에는 믿음이는 똑똑하고 착하게 생겼어 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 사진 밑에 댓글을 보니까 이 사람 누구?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붕어빡에 나오는 몸만 좋은 아저씨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보면서 서운할까 봐 배우 이정용입니다. 이정용 짱! 이정용 짱! 이렇게 써놨어요. 마음아 니가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니가 직접 남겼단 말이야? 기특하다 정말. 기특하다. 기어맞게.